제 20회 국배민보 전후 마라톤 대회를 정말 축하드립니다. 저희 인사드릴게요. 둘, 셋! 충성! 안녕하세요 부부가루입니다.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카메라도 엄청 많은 것 같고 한 번씩 소개할까요? 안녕하세요 저는 부부가루 유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부부가루 은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부부가루 민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첫 곡으로 저희 운전만에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. 다음은 레모네이드이라는 곡인데요. 여러분 아시나요? 아는 거 맞아요? 살짝 누렸는데 대답이? 네 이랬는데? 다음 레모네이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 신나게 놀게 레모네이드 좀 알려드리고 갈 걸 그랬어요. 그쵸? 아 그런 법이야. 다시 할까요? 다시 할까요? 다시 할까요? 다시! 다시 할까요 다시? 네. 네. 다음 곡이 있으니까요 그러면. 다음 곡에서 우리 장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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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어서 롤린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. 아 다들 아시나봐요. 알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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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후렴구에 롤린 롤린 롤린이 반복될 건데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고요. 중간에 헤이만 우리 장면분들이 외쳐주시는 곡이다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. 하나 둘 시작! 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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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레! 헤이! 롤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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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레! 헤이! 롤린 롤린 롤레! 헤이! 헤이! 끝까지 다 불러주셨어. 최고예요. 최고예요.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. 하나 둘 시작! 롤린 롤린 롤레! 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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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여기가 야외라서. 네. 더 이렇게 울려서. 네. 너무 좋아요.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. 여기 떠나갈 것 같은데. 그럼 저희 이어서 롤린 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잠시만요. 맞아요. 저희가 사실 마지막 곡이 롤린인데요. 오늘 가기 싫어서 그냥 한국 하고 더 가려고. 아까 춤추다가 귀걸이가 날아갔어요. 주워왔네? 네. 어떻게 주워왔어? 여기 떨어져있더라고요. 추억바람? 네. 아! 추억바람이 나왔어요? 진짜? 추억바람? 눈 괜찮아요? 쉰 거 아니야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우리 장병이 여러분들 춤 좀 추세요? 네. 나 자신있어요. 아! 국자요? 자신있다 손 들어보세요. 춤에 자신있다. 손을 아무도 안 드는데. 곳곳에 계세요. 곳곳에. 참 계속 이러고. 그럼 우리 진짜 마지막 앵콜곡이니까요. 우리 장병 여러분들 같이 몸도 이렇게 좀 흔들고 소리도 같이 질러주시면 마지막 곡 재밌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추억바람! 아유 감사합니다. 추억바람! 처음에 이렇게 키춤 같은 게 나와요. 혹시 그 아시나요? 그 간지러웠어. 이거 아세요? 이광수 선배님이 하셨던 그런 비슷한 춤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처음에 나올 때 같이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관절이 좋아요. 관절 운동부터. 그리고 저희 싸비에 치맛바람이 불어와 불어와 이렇게 아세요? 아시는 것 같은데요? 이렇게 뒤에 부분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. 너무 쉬워서 모르시는 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치맛바람이 불어와 울어와 야 저 사랑이 찾아와 뜨거운 햇살이 비춰와 비춰와 아시다. 맞아요.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. 저희 그럼 마지막 곡 치맛바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우리 참맛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! 저희가 항상 응원할게요. 지금까지 도구가바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